잘게 0.5cm 정도로 썰어 줘라 해요. 아마 그 집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. 맞아요. 깍두기를 얇게 썰어서 들어있더라고요. 그런데 어머님들이 우리 집에 깍두기는 없는데 총각김치는 있어요? 하시는 집 있어요. 총각김치 0.5cm로 썰면 돼요. 나 어떻게 나 지금 썰고 있는데도 근춥이 썰어 줘도 못하겠어요.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이렇게 해서 깍두기 준비를 하시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깍두기 국물 있잖아요. 깍두기 국물 버리지 마시고 그것도 이렇게 반 컵 정도 준비를 해 놓으세요. 따로 준비해 주시고. 나는 약간 깍두기 맛이 조금 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한 컵 준비하시고요. 나는 그냥 깍두기는 양념으로만 국물 맛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2분의 1컵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이제 다져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. 벌써 군침 너무 돌아가죠.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대됩니다.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요새 어머님들이 우리 집은 모닝 고기 먹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아침에 고기 잡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많더라고요. 그다음에 삼겹살 같은 거 집에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목살도 괜찮아요. 만약 삼겹살, 목살이 없다.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? 다른 거요? 다른 거 많죠. 아이들 좋아하는 소시지도 가능하구요. 그다음에 아이들이 햄도 좋아하잖아요. 햄 너무 좋아하죠. 햄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쓰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물도 나박 나박 썰어서. 썰어서 넣고.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. 오늘은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네. 제가 삼겹살을 준비가 돼서 요거를 살짝 구웠어요. 구워서 요렇게 잘게 잘게 썰어놨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고기가 좀 잘게 들어가야 그래도 씹히는 맛이 좀 있잖아요. 자 그다음에는 이 깍두기 대파볶음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. 바로 이 대파에요. 대파. 대파가 들어가면은 더 좋아지네요. 훨씬 더 맛있죠. 근데 어머님들이 대파가 그게 왜 넣으면 좀 이게 양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사실 요새 면역력 증강 때문에 다들 신경 쓰시죠. 이 대파에 면역력 증강할 수 있는 많은 영양소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. 이 대파야말로 뿌리부터 입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향신체 중의 하나인데요. 요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. 대파를 우리가 날로 먹잖아요. 날로 먹으면 대파는 약간 아린 맛에 매운맛이 나지만 시원한 맛이 나죠. 네. 근데 요거를 굽잖아요. 네. 익히면 단맛이 올라와요. 그렇기 때문에 깍두기 대파볶음밥은 이 대파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대파를 준비하셨군요. 대파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. 입 쪽으로 하시면은 점액질 때문에 약간 쓴맛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. 네. 요렇게 연초록 부분까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. 자 요렇게 써주세요. 대파 향 나는 부분도 저 부분이라고. 그렇죠. 맞아요. 우리 예인씨가 은근 많이. 요리 잘 하신 분들은 먼저 대파 기름을 내서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또 대파 기름 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아유 볶음밥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또 귀찮게 또 많이 하나 하실까봐 그거 안 하고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. 제가 일단 불을 좀 켜 놓을게요. 또 일부러 또 웍을 또 준비하셨어요. 요 웍에다가요. 네. 일단 지금 썰어놨던 대파 넣어요. 대파를 먼저 넣고. 네. 대파를 넣고. 대파를 썰어서 먼저. 편에 넣고. 그 다음에 깍두기 제가 아까 썰었잖아요. 네. 깍두기 넣어요. 바로 그렇게 넣어요. 네. 그 다음에 고기 아까 넣었잖아요. 네. 고기도 바로 넣어요. 같이 하시네요 그냥. 네. 그 다음에는 요기에다가 뭐 넣느냐 바로 참기름을 넣어요. 참기름. 참기름. 자 이제는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. 그럴까요? 네. 자 요거를 선생님. 네. 요렇게 해서 잘 볶아주세요. 요렇게 하면 파 기름 안 내놓고도 파에 맛있는 성분이 쫙 우러나게 하면서 네. 기름 맛이 굉장히 고소해지죠. 네. 요거를 이제 볶아주세요. 요렇게. 알겠습니다. 많이 볶아요.